워우워! 그스의 이마지네이션 저 하늘에 Can you feel the rush? Can you feel the rush? 마법 속에 갇혀가파 아아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추두! 아주 익숙한 장소네요 그러게요 민각이 아닐 수 있지만 세연 씨, 출근보다 더 한 게 뭐죠? 근 손실이요 수아과의 집에다가 운동하는 중은?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특근한 운동이 힘든 모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 모아 세력 분실 소리에 세월호 홍토 숙소를 해서 열심히 해!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요 슈키 수탈수탈죠? 의지 아흐 어? 어? 부서질 것 같은데? 안 부서지 뭔가 무림 고수의 느낌이 나네 뭔가 트렌디한 국민체조 같아요 뭐야 저거? 손엿 치기 넥스트 라이스 금강맛 뭐야 이거 모아분들도 함께 해봐요 모아분들도 함께 해봐요 오케이 기출변형 얍! 아 모르겠네 실례합니다 뭔가 진짜 신나 보이신다 모아분들 집에서 따라하고 계신 거겠지? 모아분들 따라하세요 모아분들 저희가 이거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멋있어 장품 와 표정 봐 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보호파기 명영상이야 몸이 좀 틀린 거 같나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충분히 몸이 틀렸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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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짐볼이라고... 하프 짐볼? 하프 짐볼? 하프 짐볼 이거 밸런스나 이런 거 잡을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거꾸로 있는 거에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하프 짐볼까? 즐겁게 무서워해? 그렇죠 그럼요 보여드리죠 아 이거 수빈이 연습까지 좀 더 오목한가? 열심히 야 연습할까? 연습할까? 자 여기 잘하는 거 이게 돼? 한 번 해보자 여기서 앉아 태연아 진짜 그 흔들림이 없어야 타코만 줄 수 있어 다리만 흔들면 돼 몸부터 고정하면 되잖아 야 하하 자 공 주세요 여기! 이게 이게 몸을 흔들려도 이걸 이렇게 픽스 포인트를 해 내가 이제 앞뒤로 흔들린다 그럼 얘를 뒤앞으로 움직이면 돼지 네 혼자서 어떻게 올라가? 이거 먼저 한 발 올리고 그래 바로 하면서 올라가 야 잘한다 야 잘한다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잖아요 하나 하나 Gothic 야 어렵다 하나 하나 열심히 하자 아니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빨라요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전달해? 너무 빠르라니까 열심히 하자 아니 잠깐만, 옮길 시간 좀 열심히 나에게 불가능은 없고 두 번째 거 하자 아, 이거 여기가 어떻게 열심히 무아만 늦어 나 줘, 나 줘 가족 존재가 하고 계시죠 나 줘, 나 줘 하자 열심히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요 진짜 이렇게 빠르게 안 하셨잖아 열심히 이거 모아본에 못 따라해요 어, 맞다 열심히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시도 하나 열심히 연습하자 연습하자 하나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자 아, 뒤로 넘어간다 안 돼 열심히 열심히 연습할까? 야, 진짜 왜 안 되냐? 아, 근데 수빈이 형 되게 잘 받는다 이거 안정적인데? 아니, 수빈이 형 숟가락 좀 더 오목한가? 열심히 야, 야, 연습할까? 야, 야, 연습할까? 공을 떨어뜨리지 마 오오오오 오오오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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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형이 진짜 잘해 아, 진짜 다리 진짜 잠시만 연습하자 조금 하다 보니까 괜찮네 아까는 진짜 바로 꾸덕으로 열심히 근데 구호가 원래 있는 거예요? 구호 구호 뭐로 할까요? 글로벌 슈퍼스타 글로벌 슈퍼스타 오케이 글로벌 잠시만, 잠시만 글로벌 슈퍼스타 슈 슈퍼스타 아니, 글로벌 슈퀴 하자 글로벌 슈퀴 야, 그 말 왔어요, 다섯 개 원래 범경, 범경 괜찮아요, 맞아, 잘하고 있어 글로벌 글로벌 슈퀴 슈퀴 아래 내려오는 슈퀴 글로벌 올라가 슈퀴 진짜 아, 밑에서 버티지 마요 저걸 잡고 올라가 나 아예 한 두 개도 못 할 줄 알았어 야, 다시 하자 안 되겠다 빡 집중 모드 갈게 글로벌 글로벌 슈퀴 슈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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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퀴 야, 나이스 형 나이스 오케이, 여섯 개 좋아, 좋아 아, 씨 딴 거 없을까요, 구호? 재밌는 거 없을까? 내일도 함께 할까? 아, 오케이, 물음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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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함께 할까? 내일도 함께 할까? 오케이 여러분, 일곱 개 일곱 개 세 개만 하면 돼요 슈퀴, 조금만 봐, 맨날 봐봐요 이거, 이거 덮어봐요 내 숟가락을 덮어봐 어, 아 뒤집어 야, 야, 그런 방법이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함께 할까? 야, 이런 방법이 야, 딱 타 뒤집어, 뒤집어 아니야, 돌려줘 야, 잠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올려봐, 그냥 올려봐 이렇게 할까? 내일도 내일도 옳지, 함께 할까? 함께 할까? 함께 할까? 좋아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아 두근두근 마지막이니까 구호를 바꿀까요? 그래 휴닝, 카이 오케이 휴닝 카이 이렇게 해요 오케이 네, 갈게요 하나 슈닝 카이 하나 슈닝 카이, 마지막이라 오케이 하나 슈닝 카이 아, 난 끝났다 카이 슈닝 슈닝 난 내가 잘 받기만 하면 돼 오케이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이야 잘했어 야, 이거 허벅지가 야, 이거 허벅지가 이야, 대박인데? 근데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쉬운 거 같아요 일단 하체 베이스가 좋은 저한테는 가장 쉬운 게임이지 않았나 제가 균형 감각이 좀 뛰어나가지고 제일 헬 구간이었어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꼴등이랑 1등만 먼저 제일 많이 소개하신 분은 먼저 제일 많이 소개하신 분은 오오 제일 적게 소개하신 분은 누구죠? 저요? 저요? 난 진짜 열과성으로 다 해서 했다 너무 쉽다더니 자기 혼자 쉬었던 이유가 있네 아, 나 청기백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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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청기를 틀었다! 낫다! 틀었다! 낫다! 틀었다! 낫다! 그 다음에 백기를 틀었다! 낫다! 틀었다! 낫다! 오오, 틀었다! 낫다! 틀었다 낫다! 샴포린 네? 이게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저 처음 들어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요? 막 그런 거 있어 되게 즐거워 보이신다. 어? 어 뭐? 누군데? 어 누구예요? 뭐야? 뭐야? 몰라요. 저희때문에 만드신 건가? 뭐? 어 뭐야? 야! 야! 잘 할 수 있어야 할까? 뭐야? 와 겁나 잘해. 겁나 잘하셔. 왜 이렇게 잘해? 와 대박. 대박이다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와! 와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빨라해? 어떻게 빨리 움직이지? 다리 어떻게 저렇게 뛸 수가 있지? 뭐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가볼래? 중력을 덜 느끼시는데? 아 저기요. 좀 전에 아찼단 말이에요. 아 잠시만. 오케이. 컴 컴 컴. 브릿지 쉬겠지? 헤이. 헤이. 아 그만. 다시. 아 그만. 여기까지 하자. 아 진짜. 아 수빈이 형 거실에서 세바짝 움직여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형인데. 아 진짜. 나한테 뛰는 걸 시키다니. 본인의 생각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치명적이다.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아 저 실수 없이 뛰세요. 점핑 점핑 보고 말이야. 벌써 이름부터 불안하다. 동물, 스포츠, 가전제. 스포츠가 제일 쉽겠다. 스포츠, 동물, 가전제품 순으로 쉬울 것 같아. 스포츠가 제일 쉽. 동물이 제일 쉽지 않을까? 뭔가 갑자기 막 오버랩도 낸 동물이 많잖아. 우리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막. 사자 호랑이에 오버랩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 솔직히 스포츠 잘 볼래. 동물 하자? 그럴까? 나 스포츠, 축구, 야구 말고는 잘 볼래.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농구 알죠? 아 농구까지 안다. 배구. 아 배구까지 알겠다. 많이 안 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피곤 정도까지도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곱기. 아 목도리 동아맨. 고구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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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부지. 이야. 이렇게 옮기면 되네. 관심 있다. 재미네. 나무들고. 오 잘하는데? 탁자구리 탁자구리. 타줘 타줘. 타줘 타줘. 타줘 타줘 타줘. 탁자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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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부리 부리 비둘기 비둘기 패스해도 돼요? 접수리 비둘기 이거 밖에 없어 이게 뭐야? 오리 맞는 거 같은데? 오리에 근접한 거 같아 오리인데 천국 오리 오리? 오리 모모 같은데? 오리 모모 언제 오리? 라보다? 오리 연준? 연준오리 오리연준? 오리무중? 오리콘 오리라 하며 오리라 하며 오리면 오리 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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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나드리가 있구나 3학년 슈퍼 twider 여문제 나왔어요? 돌고래, 돌고래, 무슨 돌고래? 고래, 고래. 돌고래 상어, 악어, 고래 상어. 돌고래, 상어. 돌고래, 이득성. 상어, 가오리. 상어야? 고래 상어, 고래 상어. 아, 아까 내가 그렸는데? 다 했는데도 고래 상어. 실수 없이 뛰세요.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스컹크. 너, 유니콘. 펭귄, 알파카. 펭귄, 펭귄, 펭귄. 황새 펭귄. 펭귄, 펭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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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 좌심실 아파. 네. 괜찮아요? 기분이 상한데? 오, 오, 오. 떠 있는 느낌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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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뭔가 무거워. 우와, 야, 나도. 안 돼. 뭔가 중력에도 세게 작용받는 느낌이야. 한 번 더 줄게요. 기뻐요. 즐거워요. 전혀요? 전혀. 언제 찍었다? 146이요. 저는 143이요. 아, 일단 나이스. 네 저는 133이요 너 몇이냐? 나 230 뭐야? 가능해요? 쟤는 빼야 되는 게 많잖아요 196이요 근데 200몇이 가능해? 238이 나왔어 열심히 해네 쟤는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뛰고 있었어 가슴 무릎 닦기 고여! 고여! 아고 아고? 아고 폐? 이번에 보강은 뭔가요? 와 땡큐 This is your stage 발에 붕나게 뛰어요 나는지 안 나는지 나는지 형 파트는 양발이구나 야 이거 한 발을 이렇게 뛰는가 형 파트는 라이브 해주세요 잘하는데? 우리 응원법 해주자 잘한다 잘한다 응농이 시눅시눅거리는 거구나 나 귀여워 야 쟤는 엉덩이 귀엽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달라고요? 형 라이브 형 라이브 라이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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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눈을 뜨고 나면 꿈속은 현실이 돼 오 드디어 너무 좋네요 처음 배우고 나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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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그러니까 요가 되게 몸 많이 쓰지 않았어 야 내가 태현이었나? 필라테스 갔다가 죽을 뻔 했었는데 맞아요 이거 말이 살균을 힘에다 왔었다고요 약간 우리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약간 릴렉스지 그 보이는 사람을 릴렉스하는 사람을 이러고 있었는데 몸을 이렇게 쭉 늘리지 않나 그죠? 그렇죠? 전문가 여기 선생님이 있어야죠 안녕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근육 오 대박 릴렉스 발사는 몸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가 강사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어지는 순서 그대로 쉬지 않는 게 중요하세요 쉬지 않고 오늘 요가하실 때 두려운데 쉬지 않고 하실게요 매트 중앙에 앉으셔서 호흡부터 잡고 갈게요 아 좋아 매트 중앙에 앉으셔서 발 뒤꿈치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겹쳐 놓으실 거예요 무릎 최대한 눌러주시고 엉덩이 아랫부분을 으쓱 꺼낸다고 생각하세요 꺼낸다고 생각하고 손등을 무릎에 올려주세요 명상하는 건가요? 호흡부터 잡고 갈게요 호흡부터 마시는 호흡에는 밝은 기운들 긍정적인 기운들만 올라오게 하고 깊게 내쉬는 호흡에는 부정적인 기운들 내보낼 거예요 정말 한 번 내 몸과 나한테만 집중해보고 마지막 호흡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시고 좋아요 내쉬면서 손은 한 번 꼼지락 움직여내면서 두 눈 깜빡깜빡 맨 무릎은 맨 무릎은 맨 무릎은 그렇죠 맞아요 아 자 다리 한 번 바꿔주세요 바꿔요 다리 바꿔요 다리 바꿔요 누르고 안 돼요 잘하고 있어요 아 불 으어 아 안 되는데 골반을 뒤로 안 된다 난 안 된다 진짜 손이 땋난다 한 발 한 발 걸어 나오세요 그냥 걸어 나와요 양 손 사이로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요 양 손 사이로 양 손 사이로 양 손 사이로 아 뭐야 양 손 사이로 손 바닥 밀어내 한번 가슴 한 번 누러보는 이제 마무리인가? 아니요 이제 시작이야 가슴을 활짝 여는 느낌으로 자슴을 활짝 여고 자슴을 활짝 여고 세상을 자유로 유가를 하세요 어? 만나는데요? 와! 쯔쯔쯔쯔쯔쯔쯔 안 돼, 복부 입으로 오늘! 런지 자세한 런지. 맞아요, 하이런지. 어깨 낮춰주고. 자, 왼손은 바닥에 고정. 오른손은 뒤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왼 무릎을 접어서 왼발을 잡아줘. 뒤꿈치를 골반이랑 만나게. 우아 분들은 꼭 따라하세요. 시선은 정면 바라봐요, 정면 바라봐요. 왜 만나세요? 자, 이번에는 발등을 차서 직격 바라봐요. 왜 만나질 못하니? 제가 만나게 해. 제가 만나게 해 줄게요. 지금 만나게 해 줄게요. 셋, 둘, 하나. 잘했어. 잘했어요, 손 풀어서 오른손 다시 바닥. 이제 앉아볼게요. 편안하게 잡습니다. 어? 저 이거 짱 좋아하는 자세인데. 평소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지금 일 자세가 오늘랑 둘째 마음에 들어요. 왼팔꿈치, 오른발목 잡아줘서 풀어줘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보세요, 평소에요. 평소에 계신가요? 균형이야? 여기 오른발을 겹쳐줄게요. 감사합니다. 종아리끼리. 감사하죠, 그쵸. 근데 이게 떼져. 이거 눌러줘. 이건 응는 얼굴로. 뭐라고 안 맞아? 앰뷸런스다. 오, 뭐야. 저 이거. 어, 수빈 이제 전화 안 오네. 어, 어, 부서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어, 괜찮은 줄 알았어. 되게 골반 교정이 되게 좋아요. 하체 부정기랑. 아, 눈에 다 많이 닿는다. 난 안 됐는데? 골반이 되게 좋으신데요? 아, 제가 골반을 좀 잘했어요. 아, 맞아요. 골반 뒤로 보셨어요? 가령은 풀어주고. 아, 모아주세요. 모아. 그냥 가령. 모아. 모아주세요. 아, 근데 하면 진짜 건강해지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뒤로 누울게요. 오케이. 주무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극이 너무 심했던 곳이나 힘이 과하게 들어갔던 곳에 호흡을 가져가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고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끄덕끄덕 움직여줄게요. 움직여요. 이제 깨어날 거예요. 움직이세요. 네. 잠드셨구나. 진짜요? 요가하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진짜, 진짜 잘 와요. 가슴아, 그는 이미 그가 있어요. 상이 박양을 헤매는데요. 왜 만나지 못하니? 아아악!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수빈이 형, 형 방식으로 깨워주세요. 오늘 조금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인사는 나마스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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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기 형 마지막에 기절했던데요. 범기 형 마지막에 기절했던데요. 힐링이 아니고 킬링이야. 아 좋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일시 정지됐다는데요? 저 사람, 할머니 많이 구워주시는데 저요? 어? 아아 286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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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인사? 왜 낮춰다고? 접니까? 아아! 어떡해! 축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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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세가 있었지?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이거 이거 리치였나?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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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세 어 맞아 맞아 꼭 이렇게 노래 추천곡 아까 943 나왔으니까 943 한번 부르죠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만 같아 아니야 우는 것보다 웃을 때가 더 아파 예 나을 참아보려 해도 버텨보려 해도 그게 잘 안돼 지금 내게 네 손이 필요해 그럴 땐 눈물이 날 땐 야 너무 슬퍼 보인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역시 운동은 프로틴이지 단백질 함유 쿠키 아 너무 좋았지 뭐예요 주치아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네 나름 재밌으시다 이렇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운동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연습생 때 잠시 같이 했었다가 오랜만에 같이 운동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방금 선생님 만나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없이 나약하네요 야 너무 시작전이랑 다른 거 아니야 느낀 게 이렇게 세 명은 저도 나름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두 명이 일치 안 하거든요 진짜 다 픽픽 쓰러지지마서 옆에서 같이 쓰러져서 약간 좀 동기가 부여졌어요 저 혼자 쓰러졌으면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고맙다 야 저도 동기 부여졌습니다 서로에게 큰 동기 부여졌습니다 다행이다 너라도 있어야 다행이다 그럼 이제 얼만큼 열량을 하고 있는지 20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휴닝 어? 몇 칼로리예요? 248평 와 라면 하나 빠져나왔다 라면 하나에 탄산 10? 그러면 오늘은 맘 편히 라면이랑 탄산 먹겠습니다 라면이랑 탄산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오오 저 2등이에요? 꼴툭을 안 했잖아요 오오 오오 마지막으로 꼴툭 저 연준이 형이요 연준이 형이요 연준이 형이요 연준이 형이요 뭐예요? 3칼로리 차이로 수빈씨가 찾아왔어요 어? 오? 아 내가 찾아왔다고요? 아 기뻐할 뻔했네 아 3칼로리 차리래요 형 몇 칼로린데요? 2500 2260 아 260 오 완전 넓넓하네 완전 성공이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덤벨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동의될 거 같아 어 나 이거 동의될 거 같아 이게 연결되어야 돼 아 진짜 무거웠을 게 아 진짜 잘 만나서 아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야 나 장난을 한 마리 했어 이거 한 거 갖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동채시력 훈련하는 거야 아 이거 밴드인가?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나 왜 하지?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소유선수범으로 같이 온갖 운동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모아 여러분들도 홈트 열심히 하시면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우리 나중에 꼭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좋겠어요 그럼 모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만나요 수빈 아 뭐야 지금 두뇌 게임이야 이거? 감옥 탈출 아니에요? 여기 방 탈출 맞는 거 같아 공포차 말이죠? 저 무서운 거면 그냥 포기할게요 아 깜짝이야 야 야 야 진짜 오바야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누르지 마시오 아 눌러지고 싶은데? 아니 저 누르지 말라니까 더 누르고 싶잖아 누르지 마! 제발 굳이 누르지 말자 뭐야 뭐야 끔찍이야 어?